우리 시어머니 시어버니랑 우리 엄마 아빠 집이 가까워가지고 맨날 맨날 같이 있어. 아 진짜? 그리고 남자들 죽으면 엄마들끼리 같이 사귀를 했대. 와 근데 진짜 그거 특이하다. 특이하지. 그렇게 엄마들끼리 친한 거. 쌤 엄마랑요? 어. 어머니 왔어. 진짜? 나도 막내 아가 사랑해. 어머나. 아가야 아가 또? 어머 하트 하트 하트. 어떡해. 사랑받고 있어. 아가야. 엄마? 엄마? 되게 뭔가 되게 뿌듯하다. 뭔가 어깨 올라가. 그래도 막내 아가 너무 예쁘다. 말이 그치? 하트까지 하트까지. 어머니 나한테 막 아가란 말 잘하셔. 근데 나 들을 때마다 막. 문신이는 아가. 나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랑 일본 운천 놀러 갔거든. 벗어야 되잖아 다. 여기 뱀 있고 막 난리 났잖아. 안 한대. 하트 문신이 막 온몸에. 아 뭐가 이렇게 많니. 아 지워지는 거예요. 물어보면 되게 좋으셔. 예정입니다. 에라. 너무 역학학학학학교. 거의zing일 연이었 respectively.